미누가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야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한 그런 친구에서 먹으니까 과일 먹어라! 엄마의 카레 추진 겁니다. 고객분이 과일 먹어라! 자, 우리 미누 분은 나가서 컴퓨터로 해. 컴퓨터 얕아보고 있는 미누이 형이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액션! 미누야 과일 가까워! 왜 엄마? 미누야 뭐하냐? 아니야, 엄마 아니야! 얘 뭐하는거니? 과일은 이따 먹고 엄마, 죄송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엄마가 이러라고 컴퓨터 사줬어? 수능특한거니? 야, 엄마! 야, 엄마! 엄마, 엄마 웃기지 않아? 야, 불 좀 마셔, 죄송합니다. 기다려봐. 정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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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전 교육이 어떻게 된거지? 이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미누를 위해서 과일을 갖고 왔는데 민우가 약속hone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빠 볼만 하라고 말해줘요! 어디인가요? 지금 아빠가 저만 바라놓은 아이디예요. 여보, 잠깐만! 여보, 여보, 잠깐만! 당신 나를 완전 못하는데 우리 열심히 살자 얘들아